지난 15일 강서구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강서구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의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고도제한 완화 홍보 영상 제작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 등 향후 활동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공유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